사진을 보면 옷이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흠도 크고 기장 길고 소매는 어느 정도 맞는데 소매가 이렇게 우는 이유는 진동이 짧은 데다가 소매 양이 많이 쌓여서 그럽니다. 새끼판 소매를 쳐내줘야 됩니다. 둥그랗게 이렇게 수선을 할 건데요 옷을 이렇게 찝어 놨잖아요 일단은 사진을 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 옷을 줄일 건데요 표시를 하는 거에요 상동도 크던데 보니까 상동도 이쪽에서 줄일 거에요 이렇게 줄일 만큼 몸판에다 표시를 하면 돼요 줄일 만큼은 표시를 해요 이건 참작을 하는 거죠 꼭 이렇게 줄인다는 건 아니고 참작을 하는 쪽에서 소매 통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꼭 소매산은 표시를 해야 되요 소매산하고 어깨 이동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깨 이동선은 꼭 표시를 해야 되요 그래서 이렇게 펜을 다 빼고요 이쪽에 지는 빼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 나머지 줄일 만큼 표시를 했죠. 기장도 줄이는데 기장은 이 정도 줄일겁니다. 1인치 4분의 1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뜯겠습니다. 일단 뜯고 소매 뜯고 싹 뜯어냈게요. 기장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뜯었잖아요. 항상 뜯으면서 문화 끝까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 뜯어냈죠. 이렇게 잡고 같이 똑같이 잡고요. 조금 접어주고 단추 구멍하고 단추를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놓으면 딱 맞습니다. 똑같이. 이런 거로 한번 딱 눌러주면 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1인치 4분의 정도 됩니다. 눈 대중으로 해도 됩니다. 여기 할 때는 분작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초작으로. 초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여기는 일직선으로 가지고. 똑같아야 돼.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잘 뜯어도 되겠네.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죠. 항상 소매에 아무자로 될 때는 이쪽. 많이 꺾인 쪽이 뒤쪽. 적게 꺾인 쪽이 앞쪽. 그래서 똑같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 똑같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밑가시가. 이렇게. 시접은 간단히 2인치를 줍니다. 이렇게. 일정안이 그래야 작업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안쪽 해치. 밑에 부분이 항상 물려야 됩니다. 잘 그렸죠. 이 두 개를 한 번에 잘라 수도 있습니다. 짤수도 있지만은 밀려요 두꺼우니까 한장씩 이렇게 잘릴게요 이 밑가씨가 물려야 되는데 안 물리고 이 안에까지 잘라버리면 나중에 마무리하면은 이상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여기 작업을 뜯었을때 같이 밀어서 안쪽을 뜯어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작업을 해 주자면 나중에 마무리할 때 그 합동이라거든요 마무리할 때 그 둥그런 선이 앞부분에 선이 둥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지금 손 봐주지 않으면 나중에 마음을 받으려고 해도 다 안 떨어지는거죠 이거 이렇게 이 선 따라서 가위가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여기에 가겠지 잘 쓸게 잘 쓸게 그래서 박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박을 거잖아요 이 선만 따라서 박으면은 라운드가 제대로 나오는 거지 이걸 좀 따줘야 돼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아 지금 남자네 이쪽이 지금 이 선은 정확한 글자라고 마무리는 안 잘랐을 거에요 마무리는 안 잘랐을 거에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다음면은 이 선이 다 뜯었고요 뜯었으면은 마무리 몸판을 뜯어야 되겠죠 이게선 원단이 강하니까 이렇게 손으로 뜯었으면 근데 여러분들 손으로 뜯었다가 잘못하면 나가보면 저희도 손으로 뜯지 말고 칼로 이렇게 변생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짝 찢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도 찢으면 안 된다 이거 좀 더 잘 안 된다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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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브를 빼내주고 안에 적어진 거 있잖아요 안에 계심을 계심을 고정했죠 붕 떠있잖아요 작업을 하려면 계심이 뜨면 안 되잖아요 안으로 약간만 몰아넣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패드가 안에 계심이 좁으면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놨을때 계심이 안에서 받쳐져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놨을때 계심이 안에서 받쳐져야 됩니다 이쪽도 패드가 깨끗해져야 되겠죠 이쪽도 패드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쪽도 패드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패드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40,000 입장에 깨끗해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것만 주의하면 되죠. 이제 총의 기장을 먼저 꺾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바로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안쪽에 놓고. 먼저. 손을 딱 펼쳐야 되겠죠. 그럼 원래는 안쪽으로 여기가 증상이에요. 반대로 돌리니까. 손에 들리니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제끼면. 여기 손에 들리잖아요. 이렇게. 최대한 한 번이 가서 끝나겠죠. 이쪽 저쪽으로 형이. 왔다갔다 한 번. 끝만큼 충격을 붙여줘야겠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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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이 선이. 이 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갖다 뜯어봅니다. 이거 바이 då. 길łoilot다. 저. 이 찰고. 철고. ここ transmut. 비트시그 kilot. 양면 접착을. 할 수 있는. 이 NOW 양면 접착을. 다 가놨거든요. 걸리면 안됩니다. 이거 주문 잘라서 조심해야 돼요. 잠부동은. 밑위치를 잘라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신경을 각자 쎄서 이렇게 있으면 우라를 맞춰갑니다. 아이롱이 지나가면 사곡이 짱 남잖아요. 8분에 5 정도만 두고 다 잘라내면 됩니다. 손이 두번 가자. 한마디 담아라. 다 잘라내면 됩니다. 펜트 담아라. 다 잘라내면 됩니다. 다 잘라내면 됩니다. 다 잘라내면 됩니다. 다 잘라내면 됩니다. 완주길. 먼저 일정. 1 5 2 4 이러면 에비가 나오고 주머니는 별난걸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정도가 큽니다 아까 표시를 해놨죠 표시를 해놨죠 이쪽에는 휘저를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치는게 아닌가 나중에 이렇게 자라는거에요 조합으로 잘 자라고 이렇게 여기는 나무 위에는 잘라버리면 이렇게 자면 칼을 잘라버리잖아요 일참이기 때문에 자를 보겠습니다 이제 오라도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자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를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봐줘야 됩니다 사진을 봐줬을 때 사진이 상태가 어쩐다.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지금 쳐낼 거야 이거 운잖아요. 운다는 것은 적은 소매에 사이버 곡선하고 몸판 곡선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 위에는 지금 이 곡선을 쳐내야 돼요. 이 곡선하고 지금 보면은 조금 있다가 재달하면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이 정도에 쳐낼 거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완전히 그려놨으니까. 쳐내야겠어요. 1cm만 주고 시접은 1cm만 주고 쳐내야 돼요. 항상 밑에치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밑부분의 시접을 생각 안 하고 겹쳐있는데 같이 잘라면 안되네. 이렇게 Consult은 이제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는 얘기하고 좋았답니다. 암홀을 재단해야 되겠죠 암홀 재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암홀을 재단해야 되는데 어깨 손을 맞추는 게 뭐야 우라를 같이 치고 넣어야 되니까 우라가 잘리면 안 되니까 으 으 예 으 으 으 으 도라가 잘리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옷이 잘 못 나왔다라는 의미에요. 집어넣으니까 아무리 동그룹에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옷이 크잖아요. 큰 사람 옷이. 이게 지금 이 소매 이동선이죠. 이거 이동선을 이렇게 잡았어요. 표시가 됐죠. 이렇게 났을 때 이동선하고 이동선하고 이선이 맞아요. 이선이 좌악하니 어디죠? 이동선하고 이선이 여기로 있잖아. 그대로 올라가면 돼. 그러면 이선하고 소매도 대단한 대기라 됐잖아요. 이선하고 이선하고 여기까지가 아주 정확하게 1mm로 풀어지면 안 되면 돼. 돌아가는 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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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채있잖아요. 지금 밑에가. 침묵이 얇아서 됐거든요. 1장씩 잘면 됩니다. 여기 아직도 그렇게 한장씩 잘랐는데 내가 안 잘라지게 더 두고 가서 제도 안 잘라졌죠? 그럼 짜릿속은 위에서 미싱으로 한번 박아줘야되면 움직이지 말라고 뭐가 움직이지 말라고 이 개신이 뜨잖아요 그래서 미싱으로 한번 박아와서 단물 케이크를 차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짜릿하면 약간 시끄러지고 있겠네 이렇게 싹 골라줘야되면 이 개신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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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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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아까 재단한테, 아무 재단한테 여기서 여기까지는 앞판은 손을 안 댔고 뒷판은 똑같이 맞춰서 잘라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가 없이 이쪽 판하고 이쪽 판하고 여기가 딱 맞아야 돼요. 여기만 잘 맞아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좀 남잖아요. 그러면 파카랑을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뒤로 약간 넣어주거든요. 약간 돌려줬어요. 여기가 돌려줬고 손을 달아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소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멸을 들었을 때 이렇게 일자로 동그랗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일자로 반드시 그래도 달면은 됩니다. 그만큼 잘 빼야 되겠죠? 들어가죠? 핀으로 1만 일단 핀으로 한번 찝어봤습니다. 찝어보고 나서 그래서 달아도 돼요. 그냥 달기가 쉬워요. 일단 그걸 좀 다 조금 더 조금만 참고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한번 shng 요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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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로 딱 보인다. 손에 산이 맞나 안 맞나 봐야지. 땅 밑에 질병이 해주고 위에 치는 게 이렇게 들어와서 드렸다가 제가 손마리를 뒤로 약간 넘겼는데 몸에만 뒤로 뒤쪽으로 넘겨져요. 몸이 왜 뒤로 넘겨져요. 판이 약간 보람이 큰 것 같아요. 뒤쪽으로 넘겨져요. 손에 물을 담겨요. 손에 물을 깔아먹고 손에 물을指을때 손에 물을illo기고 손에 물을깔아 손에 물을 가려서 에 오 그 으 근데 그런데 또 야 얘가 체인이 그거 그래서 우리가 오마인 것들을 잘 챙겨요. 곡선이 계속 안 버렸다 아니었나 봐주셨습니다. 이것을 반면에서 해결해 주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수정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 드리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이 부분은 쌓여서 이렇게 채웠던 거예요. 그러면 이쪽 닿을 때도 그걸 감안해서 닿아야 되겠죠? 이 부분은 쌓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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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아야 되겠죠? 알이 되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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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잘 만져줘야 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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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